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절차지향 언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C언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C언어 데이터 가공 및 입출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C언어의 특징과 작성 규칙 나와 있습니다. C언어의 특징은 다른 고급 언어들처럼 쉽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저급 언어들처럼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기능별로 모듈화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식성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죠. 다른 기종이나 운영체제가 다르더라도 문제없이 실행할 수가 있고요. 효율적이다. 다양한 연산자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에 기능적인 제한이 거의 없고 기능이 많을수록 소스코드 분석은 당연히 이건 어려워지는 것은 뭐 C언어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 규칙.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를 호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항상 시작은 메인 함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소문자 엄격하게 구분하고요. 블록 구조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블록이라는 것은 이 중괄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한 블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명령문은 마침표 같은 겁니다. 세미콜론으로 종료가 되고요. 코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석은 메모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 기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처리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코드 설명하면서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상수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상수라는 거, 변수라는 거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었죠. 항상 유지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10진수가 있죠. 우리가 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기하는 10진수. 일반적인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56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숫자를 의미하고요. 이거 이외에 다른 상수들이 있는데 그게 좀 더 중요하겠죠. 일단 8진수 나와 있습니다. 한 자리에 0부터 7까지 해서 총 8가지의 수를 이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숫자 앞에 0을 붙여서 8진수를 식별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숫자의 왼쪽에 0을 붙이는 경우는 없는데 0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 이상 여기 앞에 보시면 0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걸 보고 아 이거 지금 8진수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16진수는 0부터 15까지 총 16가지의 수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는 건데 0부터 9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에 10은 두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10 대신에 A를 써요. 11 대신에 B를 쓰고요. 12 대신에 C를 쓰고 이렇게 가서 15 대신에 F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자리에 하나의 값만 나타나도록 표현을 하는 거죠. 숫자 앞에 0하고 X를 붙여서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X 붙어있으면 이거 16진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수형 산수도 한번 보죠. 일단 10진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10.0, 마이너스 0.2154, 0.15 이런 것들 있죠. 1.1415 이런 게 전부 다 실수형 산수입니다. 컴퓨터에서 시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실수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랑 달라요. 이거는 플로팅 포인트 넘버의 실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실수는 리얼넘버라고 해서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실수라고 하면 그냥 소수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수 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 안 나오니까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읽어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자형은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1이에요. 정수형 상수죠. 하지만 여기에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붙는 순간 얘는 문자 1인 겁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이거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생긴 게 똑같지만 컴퓨터는 이거를 다르게 인식을 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각각의 문자는 특정 숫자가 연결된 코드로 구성된다. 얘를 나타내는 코드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문자를 숫자로 표현을 하거나 숫자를 문자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문자에서 1을 더하면 해당 문자의 다음 문자가 출력됩니다. 이거를 예상을 해보자면 가령 이런 부분이에요. 컴퓨터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무조건 이진수화 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다운받든 음악을 다운받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든 모든 값을 다 이진수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자 A는 어떻게 저장이 될까? 라는 거죠. 가령 그러면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얘가 30과 같은 값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자 A가 저장된다고 하면 그 A가 저장된 공간에는 이 10진수 30이 이진수화돼서 저장이 된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걸 코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되는 값과 저장되는 값이 1대1로 대응되는 관계를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 A를 저장하면 30이 저장되는 거랑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1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31이 되겠죠. 그러면 31에 해당하는 문자 열 코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잘못했네요. 문자 열이랑 문자는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문자와 문자 열은 개념이 달라요. 다시 할게요. 31과 연결되어 있는 문자도 있겠죠. 그런데 32A면 31은 B겠죠. 이걸 굳이 띄엄띄엄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자 A에 1을 더한 값을 그냥 숫자 형태로 출력을 하면 31인 거고요. 이 31을 문자 형태로 출력을 하면 B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은 이런 개념이 있다. 각각의 문자에 대응되는 숫자 값이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계속 언급을 할 부분이니까 문자는 숫자 값이 따로 대응되어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시연어의 변수 선언 나와 있습니다. 변수명 선언 규칙 나와 있는데요. 기본 규칙. 첫 글자는 영문자와 언더바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첫 글자는 영문자 또는 언더바만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이후 글자는 숫자까지도 쓸 수 있어요. 첫 글자는 숫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대서문자 구분하고요. 공백, 다른 특수문자 언더바를 제외한 안 돼요.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선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이 예약어라는 개념이 식별자 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식별자는 미리 예약한 단어로 키워드로 지정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었죠. 식별자 중에 하나가 변수명이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초기화를 진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기화는 값을 넣어주는 작업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6가지가 적용이 된 변수명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봅니다. 변수명이 잘못된 경우에 얘. a to 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공백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a to b인데 이게 하이픈이 들어갔어요. 이게 언더바면 괜찮은데 하이픈은 안 됩니다. 특수문자가 언더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위쪽은 차라리 a 그냥 바로 to b 이렇게 쓰면은 괜찮았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a 언더바 to 언더바 b 이렇게 쓰는 게 괜찮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1 to 2라고 써있는데 이거 첫 글자가 숫자라서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굳이 숫자를 쓰고 싶으면 언더바를 붙이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괜찮죠. 이 뒤쪽은 숫자가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명이 잘못된 경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변수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할 거기 때문에 변수명을 지정하는 명명하는 방법 스타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변수 및 함수의 이름 인자 앞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는 코딩 규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타입을 변수명에서 바로 추정할 수 있고 변수명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타입이 바뀌면 전체 변수명도 함께 변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수가 인테저의 약자 int를 쓰거든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int, score, 언더바를 붙인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이러면 아, 이거 정수형 데이터구나 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헝가리안 표기법인데 요즘에는 안 써요. 80년대 당시에는 IDE가 통합 개발 도구가 부실해서 이 규칙이 유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통합 개발 도구에서 이런 부분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적어놓은 이유가 실기에 나온 적이 있어요. 헝가리안 표기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알고는 계셔야겠죠. 넘어갈게요. 변수 선언 자료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담을 공간을 만들겠다. 뭐 그런 뜻인데요. 변수를 담을 때 그 크기가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료형의 개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의 크기와 형태. 여기 크기가가 아니라 크기와예요. 죄송해요.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의 크기는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료형, 변수명의 형식으로 변수를 선언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타데이터예요. 선언된 변수는 변수명, 등호, 데이터의 형태로 데이터를 할당할 수 있다. 할당도 앞에서 다뤘던 개념이죠.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메인 함수입니다. 앞에 여기 자료형 있고, 자료형 아직 안 배웠지만 함수명 있고, 괄호 열리고 닫히고, 여기 중괄호가 이렇게 있죠. 이게 함수예요. 함수. 이게 함수 이름이고. 그래서 이걸 메인 함수라고 하는 거고, 메인 함수가 프로그램의 시작이에요. 변수 선언을 봐야죠. 인트가 정수입니다. 정수. 그 다음에 스코어가 이름이에요. 정수형 변수 스코어라는 거를 생성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변수명만 사용합니다. 스코어는 7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70와 스코어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스코어라는 공간에 70을 집어넣겠다. 할당을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화살표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합니다. 이거 생각 잘 해주셔야 돼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더블 그레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 타입 변수 그레이드를 만들고, 만드는 것과 동시에 3.8을 집어넣겠다. 할당을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return 0 나와 있는데, 이 return이라는 것은 함수를 종료하겠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메인 함수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니까, 메인 함수를 종료하겠다는 뜻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뜻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 부분은 공부를 하셔야겠죠. 변수 선언에 사용되는 예약어와 생성되는 변수의 자료용 크기,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C 언어에서와 자바에서의 크기가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다음 넘어갈게요. 네 번째로 서식 문자열 나와 있습니다. 서식 문자열도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escape sequence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escape sequence의 정의를 보면, 문자 입출력 이외에 별도의 기능을 가진 확장 문자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역슬래시와 문자의 형태로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종류가 훨씬 많지만 일단 이 정도만 나타냈습니다. 역슬래시 n은 역슬래시와 n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줄바꿈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역슬래시 t는 t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탭키를 눌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 역슬래시 b는 커서가 뒤로 한 칸 이동하는, 역슬래시 r은 현재 행의 처음으로 이동하는 형태. 데이터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원래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아예 처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홈의 기능입니다. 역슬래시 두 개는 실제 역슬래시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 위쪽에 역슬래시를 봤을 때 역슬래시가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았는데 역슬래시를 출력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역슬래시가 한 번 출력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코드를 다시 한 번 볼 거예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서식 지정자입니다. 서식 지정자는 기억장치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이거 뭐라고 했죠? 이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부 저장 데이터는 무조건 이진수로 저장된다. 형식에 맞게 다시 변환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문자열 안에서 퍼센트 문자의 형태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 D라고 되면 10진수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겠다는 뜻이고 퍼센트 O는 8진수, X는 16진수, U는 부호 없는 정수목이 쭉 써있죠? 얘네들도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서식 지정자 옵션이라고 있죠? 이 퍼센트 D나 퍼센트 O 사이에 퍼센트 D 이 사이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 거 한 번 볼까요? 3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출력해야 되는 값이 17이라고 봤을 때 그냥 퍼센트 D 같은 경우에는 17 이렇게 출력되고 끝나는 거고요. 퍼센트 3D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띄고 17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세 칸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엄청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표준 입출력 함수입니다. 표준 입출력 함수는 어렵다기보다 얘가 입력을 받고 있구나, 출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표준이라는 거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표준이라는 거는 모니터로부터 출력을 하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출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출력한다는 거는 시각적인 정보도 있지만 스피커로 음성 정보를 출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기본이 모니터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키보드 말고도 USB나 마이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키보드가 표준이다. 그 뜻이에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고 모니터로 출력을 하는 걸 표준 입출력이라고 합니다. 입력함수 먼저 볼까요? 입력함수 종류가 좀 있는데요. 일단 getchar이 있어요. 키보드로 문자 하나를 입력받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단 문자형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그 변수에 getchar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명과 괄호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일단 진행이 돼야 율로 할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무슨 일을 하는 애인데 이 일이 안 끝나면은 이 문장 전체가 시작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이렇게 볼게요. 5 곱하기 4 곱하기 괄호하고 3 플러스 2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전체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계산하는 부분이 어딘가요? 요거죠. 요거를 먼저 계산해야지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줘야지 이 전체의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드도 이 괄호 붙어있는 애들 얘네를 먼저 계산을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getchar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는 getchar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getchar이 뭔가 봤더니 키보드로 문자를 하나 입력받는 거래요. 그럼 입력받은 값이 여기에 뜨겠죠. 실제로 눈에 뜨는 건 아니고 개념적으로 그러면 결국에 내가 예를 들어서 a를 입력했다고 하면 이 문장은 결국에 c는 a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자열을 입력하는 거예요. 문자랑 문자열은 다릅니다. 두 가지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요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번엔 getS라는 게 있어요. 키보드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getSC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위쪽에 보시면 char c하고 여기 대괄호하고 10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죠. 문자 배열을 만든 거예요. 아직 우리가 배열을 안 배웠지만 문자 배열을 만든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char c라고만 하면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한 개를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c라고 붙인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대괄호하고 10이라는 얘기는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c를 만든 건데 이 c의 내부에 칸이 10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데이터를 10개를 담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10글자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빠지면 이건 사실 9글자인데 그것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여러 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배열이라고 한다 정도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아까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쓴다고 치면 잠시만요. get s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형식이 다르죠. 이런 형식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써 있는 것처럼 get s 하고 이 c가 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이 get s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형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가 있다. 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놓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입력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서식 문자열을 훨씬 더 많이 쓰는데요. 스캔 F 하면 씁니다. 지정한 서식대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정한 서식이 아까 봤던 그 서식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진수를 입력받겠다. 16진수를 입력받겠다. 문자를 입력받겠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요.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보시면 그레이드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있고요. 스코어라는 변수를 만들고 있어요. 각각 문자형이고 실수형이에요. 설명 나와 있죠?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점수와 학점을 입력받고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작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점수와 학점을 구분한다. 여기 써 있어요. 큰 따옴표 안에 보시면 여기 여기 %LF 있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딱 되어 있고 %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 띄고 A 하고 엔터를 딱 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값은 이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을 무조건 이 형태로 인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령 사용자가 3.0이 아니라 3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은 공백이 여기 있고 왼쪽 오른쪽에 숫자가 있으니까 얘는 이쪽이고요. 얘는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정수죠. 하지만 시어너는 무조건 실수로 인식해서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저장을 할 때 3.0으로 저장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용자가 어떤 마음으로 입력했는지는 시어너는 중요하지 않아요.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갔고 나는 무조건 실수로 받을 거야 라고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실수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입력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어쨌든 얘는 3.0이 되는 거고요. 얘는 문자 A가 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 각각의 값을 여기랑 여기에 집어넣어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스코어랑 그레이드는 아까 변수 선언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여기로 두 번째 값은 여기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스코어 앞에 그레이드 앞에 각각의 변수명 앞에 이 엔드 기호가 있는데요. 이 엔드 기호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형식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부를 같이 하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입력함수 봤으니까 이제 출력함수 봐야겠죠? 출력함수 한 문자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는 게시였는데 이번엔 푸시네요. 푸 ch-ar 하면 문자를 모니터로 한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문자를 저장한 변수를 적어놓거나 아니면 실제 문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자 출력하는 거 마찬가지죠? 여기에 문자열을 기록하시거나 아니면 문자열이 저장된 문자 배열이 있었죠? 아까 이렇게 c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이거를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서식문자열 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차례차례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printf 라는 함수에서 첫 번째 요 큰 따옴표 들어가 있는 건 빈칸이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수는 %1 lf 점 역 슬래시 n 학점은 띄고 %c 입니다 마침표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글자씩 한번 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점 씁니다. 출력을 하겠죠? 이게 모니터에서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 출력됩니다. 는 출력돼요. 그리고 띄어쓰기 출력됩니다. 띄어쓰기는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1 lf 를 보는 거예요. 얘는 그냥 출력되지 않습니다. 역슬래시나 %를 보게 되면 얘는 출력 말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빈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상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를 찾습니다. 얘가 지금 첫 번째 %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표로 구분된 첫 번째 값을 보는 거예요. 4.2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4.1을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를 이 오른쪽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봤더니 lf 라고 되어 있네요. lf 라는 거는 실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실수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수고 실수 형태로 출력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형태가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만약에 %lf 까지만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4.20000 기본적으로 소수점 아래는 6자리로 표현을 해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줄일 수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1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소수점 이하를 한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2가 온전하게 이렇게 4.2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2였으면 4.20 이 들어갔겠죠. 구분되시죠. 소수점 밑에 짜리 지정하는 숫자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까지 썼고 그 다음에 점 나왔죠. 씁니다. 점 여기 빈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를 만나요. 역슬래시를 만나면 출력을 잠깐 멈추고 다른 일을 합니다. 역슬래시 다음 걸 보니까 n이에요. n이 뭐였냐면 줄을 바꿔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줄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일로 와요. 그리고 학 봅니다. 학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점을 봐요. 점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은을 봅니다. 은이 출력되고요. 띄어쓰기 봅니다. 띄어쓰기가 출력되겠죠. 그리고 나서 %c를 봤어요. 마찬가지죠. 가상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집어넣을 건 이거 다음 값인 이거겠죠. 그리고 얘도 문자고 얘도 문자니까 별 문제 없이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a가 써집니다. 작은 따옴표는 안 써져요. 만약에 이건 a인데 여기가 %c가 아니라 %d다 그러면 이 a가 a와 대응되는 십진수로 바뀌어서 십진수가 적힐 거예요. 지금은 형태가 같으니까 그렇게 적히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입이라고 나와있죠. 입출력합니다. 니 출력합니다. 다 출력하고요. 점 까지 해서 출력을 해요.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제가 예쁘게 적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이유가 이런 식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문장이 출력되는데 여기에서 %붙어있거나 역슬렉시 붙어있는 건 출력 이외의 다른 작업을 우선한 다음에 나머지를 출력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기호를 의미하는 건데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나와있는데 가장 중요해요. 문제가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연산자는 일단 단항연산자와 이항연산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단항연산자는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만 보면 마이너스 5 같은 경우에요. 이거는 5라는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화시킨 거죠.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가 단항연산자입니다. 숫자를 하나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이항연산자는 이런 개념이에요. 4 마이너스 3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 걸 빼주는 거죠. 이거는 같은 형태로 생긴 기호지만 얘는 뺄셈을 하는 거고 얘는 음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는 이항 항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항이고요. 이거는 단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일단은 연산은 우측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괄호안의 연산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단항연산이 이항연산보다 우선됩니다. 이거 외우시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방금 거 같이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5 곱하기 3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결과가 몇이죠? 여러분들 한 3초? 5초 정도 시간을 드릴까요? 어때요? 이거 마이너스 15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5 곱하기 2 이건 어때요? 똑같죠?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거 결과를 물어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결과가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겠지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산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결과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연산 결과 연산 순서 연산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서 5 곱하기 3을 먼저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냐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를 먼저 만들고 그거를 두 번 곱한 거잖아요. 이 개념이랑 이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다라는 거죠.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마이너스가 연산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먼저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 얘기입니다. 단항 연산이 이 항보다 우선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내려가서 나머지를 보면요.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 우선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기까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얘가 더 높고요. 얘가 낮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나중에 제일 나중에 진행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제일 먼저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항, 산술, 시프트, 관계, 비트, 논리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여기 위에 있는 부분만 일단은 먼저 알고 계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논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 위쪽에 있는 개념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지금 엔드가 두 개 붙어있는 건 논리 곱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두 개, 바 두 개 붙어있는 건 논리 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연산자가 먼저 연산이 될까요? 곱이겠죠. 곱이 합보다 먼저 연산되니까요. 이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연산의 결과 타입 이것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 연산자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결과 데이터의 타입이 결정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과 데이터를 변수에 할당하거나 출력할 때 타입이 호환되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연산을 한다고 하면 이거 생각을 해볼까요? 5 곱하기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결과가 누가 뭐래도 15죠. 그럼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3.0이에요. 이건 결과가 몇일까요? 15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15.0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15와 15.0은 컴퓨터 내부에서 다루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값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산자로 인해서 연산을 할 때는 어떤 값들이 계산돼서 새로운 값이 나올 텐데 이 값에 타입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P 연산자와 이 P 연산자들의 관계를 보고 결과는 그러면 어떤 타입의 데이터로 나오겠구나 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결과 데이터를 변수에 할당을 하거나 출력을 할 때 이 타입을 알고 있어야 %D를 쓸 건지 %LF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 데이터의 유형 결과가 몇인지 궁금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736 곱하기 3248 이었다고 하면 이거 결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결과를 알 필요가 없이 얘도 정수고 정수니까 결과 정수로 나오겠네. 이걸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계산은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연산자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산술 연산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가 다른 게 있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a와 b를 더하고요. 빼고요. 곱하는데 여기서가 문제예요. 이거 두 가지가 다 정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int a 변수하러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int b 해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지금 a 나누기 b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에 5 나누기 2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5 나누기 2를 했다는 얘기는 결과가 몇이 나올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2.5가 맞아요. 반으로 나눈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5 나누기 2 5 나누기 2지만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보면 타입과 타입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수 나누기 정수예요. 이렇게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도 무조건 정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2.5는 실수잖아요. 그래서 2.5가 나오면 안되고 2가 나와야 돼요. 5 나누기 2에서 2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몫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몫을 출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 되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냐. 밑에 나머지 나와 있네요. %기호를 쓰면 나머지 값만 출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2 라고 하면 얘는 결과가 1이 나와요. 5를 2로 나눈 값의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몫과 나머지를 별도로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반대로 2.5를 구하고 싶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 할 수 있죠. 2.5를 구하고 싶을 때는 5 나누기 2.0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수와 실수이기 때문에 결과가 무조건 실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5가 나올 수가 있어요. 구분되시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관계 연산자입니다. 두 데이터의 크기나 동일 여부 같은 거를 비교해주는 연산자예요. 비교하는 연산자는 결과가 무조건 True 아니면 Pulse 이렇게 나와요. True는 숫자로 따지면 1이고요. Pulse는 숫자로 따지면 0입니다. 마이너스 1도 True고 2도 True고 4도 True예요. 숫자가 있으면 다 True 숫자가 없으면 Puls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 됐건 여기 보는 거죠. A, B 나와 있는데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크면 True인 거예요. 이거는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B 이상이면 True인 거죠. 왼쪽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편해요. A가 B보다 작은지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지 A랑 B가 같은지 A랑 B가 다른지를 보는 겁니다. 구분되시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이 식에 따라서 이 식이 참이면 True가 나오는 거고요. 이 식이 거짓이면 Pulse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PHP에서 사용하는 관계 연산자를 제가 별도로 해놨어요. 이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오류 억제 연산자 베타적 논리함 값과 타입이 모두 같은지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같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연산자는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그래서 Java든 C언어든 Python이든 방금 봤던 그 연산자를 쓸 텐데 PHP는 추가로 별도로 더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방금 배웠던 그리고 이 밑에서도 배울 이 내용들은 Java에서도 사용을 해요. 한번 배우시면 다 쓸 수 있는 거죠. 내려가서 좀 볼게요. 이번엔 논리 연산자입니다. 둘 이상의 논리 값을 이 논리 값이라는 거는 True Pulse가 나오는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산하여 하나의 논리 값을 구하는 연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A 논리 곡 B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End라고 읽으시면 더 편해요. End 그 다음에 얘는 Or이에요. 이걸로 바바라든지 뭐 End, End 이렇게 공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그냥 End라고 읽으시고 Or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A와 B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X랑 Y라고 생각을 해보죠. X랑 Y가 있는데 X에도 어떤 값이 들어가 있고 Y에도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데 X랑 Y값에 대한 비교를 동시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70 이상인지 체크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X라는 변수에 70 이상인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라는 값도 70 이상인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요거 두 개가 동시에 70 이상이면 좋겠어요. 체크를 할 때 그럴 때는 요 가운데 요거를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비교해서 둘 다 True일 때 결과가 True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펄스면 반대로 펄스가 나오겠죠. 반대로 둘 중에 하나만 이 두 식 중에 하나만 최소 하나만 두 개가 되면 좋은데 최소 하나만 참이면 된다고 했을 때는 바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펄스일 때만 펄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요 개념이 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느낌표 붙이는 거는 결과를 반전시킨다 라고 되어 있죠. 얘가 만약에 True인데 여기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면 펄스가 나온다. 반전을 시킨다. 그런 개념이죠. 요건 어렵진 않죠. 요런 개념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 논리 연산자인데 이 비트 논리 연산자는 이진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진수 개념을 모르면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진수가 뭐고 이진수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엔 너무 길고요. 이진수 개념은 어중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하겠지만 질문 게시판이나 별도의 저희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진수의 개념을 먼저 공부하시고 사실 유튜브에도 많거든요. 검색하시면 그런 부분을 숙취하시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진수 비트 배열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연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령 얘기를 해보죠. A, B 나와 있는데 A에 7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B에 3을 저장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다 인트형 변수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얘는 이진수 비트 배열이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물어보는데 그렇게 되면 얘랑 얘를 일단 이진수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진수로 바꾸는 거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해볼까요? 가중치를 일단 적죠. 1부터 시작해서 2배씩 적습니다. 8이면 충분하죠. 값이 작으니까 이 상태에서 7일 경우에 값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보는 거죠. 뭐랑 뭐랑 뭐를 더하면 7이 되나요? 4랑 2랑 1을 더하면 7이 되죠. 이렇게가 이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를 더하면 되죠. 얘랑 얘를 더하면 3이 되죠. 나머지를 0으로 채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진수 3이 되는 겁니다. 3의 이진수 이렇게 보고 연산을 해본다는 거죠. 해볼까요? end라는 거는 각각의 비트를 end연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end연산을 할 건데 각각 한 줄씩 각각 따로따로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end라는 거는 둘 다 만족을 해야 true가 나오는 애거든요. 여기서는 1이라고 보시면 되죠. 둘 다 만족하니까 1 둘 다 1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0이 들어가면 무조건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결과예요. 그럼 이건 쉽지수로 따지면 3이죠. 얘랑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3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는 바도 한번 볼까요? 5할 연산 바를 했다고 생각해보면 얘를 다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값이 있다 없다로 보시면 되는데 값이 있는 경우는 1이에요. 한번 볼게요. 1하고 1을 더하면 2인데 2가 아니라 그냥 1인 거예요. 값이 있으니까 1 이거 두 개 1 이거 두 개 더하는 것도 1 얘는 0이니까 0 이렇게가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결과는 7이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거 이거는 x월 연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x월이라는 거는 두 값이 서로 다를 때만 1이 나옵니다. 같으면 0이에요.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 같죠? 두 개 같아요. 그럼 얘는 0이에요. 얘도 0이고요. 두 개가 서로 다르네요. 얘가 1입니다. 이거 두 개가 같죠? 그러면 0이에요. 이렇게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거에만 1이 나와 있으니까 결과가 4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엄청 큰 값이 안 나와요. 최소한 10에서 20 밑으로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할당되어 있을 거고 그 값을 end 연산, or 연산을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에 shift 연산자도 좀 볼까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비트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1, 2, 4, 8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값이 적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0, 0, 1, 1 이렇게 적혀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3이니까 B죠, B 이렇게 이렇게 쓰고 1 그러면 B라는 이 비트 배열을 왼쪽으로 한 칸을 옮기겠다는 뜻이 됩니다. 왼쪽으로 한 칸을 옮겨볼까요? 이렇게 잡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옮겼으면 이 오른쪽이 B니까 1을 채워야겠죠. 자,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되나요? 4랑 2를 더하면 6이 되죠. 이게 원래 값이 3이었잖아요. 근데 6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곱하기 2가 된 거죠. 이게 가중치가 2배니까 곱하기 2가 계속 될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만큼. 이게 비트 연산 중에 shift 연산에 해당하는 역할입니다. 반대로 가면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절반, 절반, 절반 왼쪽으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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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2배, 2배.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만 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꼭 질문을 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추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랑 같은 의미다라고 되어 있어요. a 플러스 b의 결과를 a에 할당한다라는 걸 이렇게 좀 더 추려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등호를 같이 쓰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등호를 같이 쓰는 연산자는 앞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등호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하나 잡고 가면 등호를 같이 쓰는 연산자는 무조건 등호가 나중에 나와요. 지금도 보시면 등호가 무조건 뒤에 와 있죠. 여기도 그렇고 서로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도 등호가 뒤로 갑니다. 그렇죠? 등호를 무조건 뒤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 의미를 파악하시는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A는 7이고 B는 3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번 볼까요? A는 A 플러스 B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등호를 기준으로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이 문장을 한 번에 다 끝낸다는 게 아니라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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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 문장의 뜻을 자세하게 보면 A 플러스 B의 결과값을 A에 할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A 플러스 B의 결과값부터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구하고 A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 이 A랑 이 A랑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값 먼저 구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값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일단 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A 플러스 B만 보면 7하고 3을 더하면 결과가 10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에 A는 10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A가 똑같은데 만에 이런 걸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래서 A에다가 10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짧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복합 대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운 거라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알고 계실 텐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 번 더 본다고 하면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현재 X에는 1이 들어있겠죠? 이 상태에서 X는 1을 하나 더 할 거예요. 이러면 X에 1을 할당한 상태로 다시 X에 1을 할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X라고 쳤을 때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을까요? 2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변수는 값을 할당을 하게 되면 무조건 기존 값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1이 들어있던 값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1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라는 뜻을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X는 1이라는 문장이 아무리 많이 써있어도 얘는 결국에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1 증가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럴 때 복합된 연산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X 플러스 1 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얘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은 결국에 1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 문장은 결국에 X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또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의 X는 2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 값은 3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 이거는 X는 3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변수 값을 1씩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문장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증가를 할 때는 1만 증가를 할 수도 있고 2씩 증가를 할 수도 있고 10씩 증가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1씩 증가하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전용 연산자가 따로 있어요. 이거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 후치 증감 연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치는 코드를 실행하기 전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증가를 또는 감소를 시킨 다음에 진행하는 거고요. 후치는 진행한 다음에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테일하게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통째로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계산식 보겠습니다. 뿔뿔이라는 연산자랑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이거 마마라고도 하는데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b 플러스 a 뿔뿔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이 뿔뿔이라는 거는 값을 하나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단항 연산자예요. 단항. 단항 연산자는 뭐라고 했었죠? 이 2항보다 먼저 연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약간 달라요. 일단은 뿔뿔이라든지 마마를 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먼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일단 계산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b 플러스 a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여기 b 플러스 a가 나와 있죠. 죄송한데 이게 원래 두 줄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됐네요. 죄송해요. 제가 끊어드릴게요. 위아래가 다른 줄이 돼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 줄이에요. 이게 두 번째 줄입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뿔뿔은 더하는 거예요.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a 값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얘도 a 값을 증가시켜주는 거고요. 이 마마 같은 경우에는 감소죠. a 값을 1 감소시켜주는 거고 이것도 a 값을 1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증가건 감소건 이 뿔뿔마마 이 기호가 이 대상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가 다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 때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 있을 때는 먼저 합니다. 언제건 1을 증가시켜줄 건데 b 플러스 a를 계산한 다음에 a 값을 증가시켜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b 플러스 a 하기 전에 a 값을 일단 증가 먼저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거 뒤에 있으니까 b 플러스 a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a 값을 1 감소시키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a 값을 먼저 감소시킨 다음에 b 플러스 a를 하는 거다. 라는 개념이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a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거는 언젠가는 합니다. 무조건 하는데 이 원래 계산식을 한 다음에 할 건지 계산식을 진행하기 전에 할 건지 에 대한 차이라는 얘기에요. 이건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숙지를 하고 계세요.